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윤리위 회의에서 추가 징계가 확실시되는 이준석이가 윤리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추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부실하게 적혀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준석이가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징계 판단을 늦춰보려는 속빤이 보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윤리위원들은 이준석이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마음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이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인해서 방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 중일 경우 기존의 징계보다 무겁게 처분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탈당 권고나 제명 처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준석이에게 최후 소명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준석이는 해명을 하기보다 트집을 잡아서 윤리위 일정을 늦추려는 그런 행각을 지금 일삼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준석이의 행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윤리위 회의 이후로 미뤄지게 되자 윤리위 결정이 가처분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얕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이준석이의 내부 총질과 분탕질로 인한 해당 행위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당 안팎의 민심도 이준석에게 매우 험악한 상황에서 저런 꼼수는 오히려 이준석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측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리인단이 공개한 이 문서에는 당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5일 정오까지 소명선을 제출하고 6일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공지할 테니까 출석해서 소명해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원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서 그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왔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너를 징계하려고 하니까 너 할 말 있으면 출석해서 소명해봐 이겁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땐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징계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는데 뭘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까? 그런데 이준석 측의 대리인단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시게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의힘 측에게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제할 것, 의견 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할 것 등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의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보니까 윤리위가 이준석 측에게 보낸 그 문건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도대체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준석 측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며 징계 사유를 기재해서 다시 통제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의견 제출 기한을 열흘 이상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부지법은 이준석이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들을 윤리위 이후인 6일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측 역시 이번 윤리위의 징계 판단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윤리위 징계가 이준석의 가처분 소송 당사자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두고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지금 시간을 끌어보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준석이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모두 끝났습니다. 죽은 자식 불을 업 불할 만지기 시기에 의미 없는 가처분 신청 등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하여서 갈 길 바쁜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재명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문제제기보다는 이들의 주장에 호응하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열중하고 있는 이준석이에게 당원들이 어떻게 마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다 접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이에 대해서는 심판과 응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헛은 짓 하지 말고 이제 얌전히 오랏줄을 받고 곤장을 쳐맞을 준비나 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이런 이준석과 이준석이의 정치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승민이를 겨냥해서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심하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급기야 이들을 연탄가스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과 유승민이의 그간 행적을 작심하고 꼬집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홍준표 시장의 행보는 유승민, 이준석이와 영원한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도 그간 이준석 등과 어울리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지만 결국 이제서야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바른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나마 좀 안도감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윤리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양희 위원장의 부친 이철승이를 거론하면서 사사오입 타령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 이준석이가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다름 아닌 오늘날 이 벌어진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준석이의 오입질 의혹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 어디다 대고 사사오입을 거론합니까? 이준석이 너야말로 사사로의 대통령 팔아서 오입질 접대를 받은 의혹 때문에 징계를 쳐맞고 당대표 자리에서 쫓겨난 처지가 되었으면서도 상황과 단어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신을 자초하고 만 겁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번 논란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준석이가 사사로의 대통령을 팔아서 오입질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이의 사사오입 논란이라 이겁니다. 그 오입질의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성상라 무혹인 것인데 이준석의 폐륜적 망언에 대해서 이앙희 위원장이 이번에는 제대로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즉 이준석을 윤리위에서 공적인 입장으로 처단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적인 입장에서도 성상라 무혹자가 자신의 부침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데 이앙희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도 이런 이준석이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재건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도 여러 소리하지 말고 대통령 팔아서 오입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한 진실이나 명확히 소명하고 밝히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이준석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이준석이가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